덴덴타운 부탁드립니다 덴덴타운 부탁드립니다 덴덴타운입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오타쿠의 성지 덴덴타운에 도착을 했는데 역시 덴덴타운의 성지답게 수많은 피규어와 수많은 코스프레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대단해 남자밖에 없어 아이돌 콘서트에요? 아 재밌어요? 한국인 LNB48 감사합니다 검색해봅시다 이 수많은 남성팬들이 제가 알기로는 얘네가 48명이고 막 투표같은걸 해가지고 아마 뭐 하위권 멤버는 방출하고 그런게 있을거에요 프로듀스의 원어워 그러니까 여기서 1등하는 애가 제일 인기가 많고 프로듀스의 원어워 다른 영상에서 보면은 나와가지고 막 같이 가자면서 막 그러고 하던데 없네 아 오픈 안했어 오픈 안했어? 왜? 시간이 일러서 그런가? 아 저거 메이드카페 아닌가? 카페 메이드카페 메이드카페 뭐지? 슬리프 아 슬리프 아 아 아 아 30분 메이드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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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는데 오케이 오케이 앞에FE 좋은 하루 메이드카페 아 메이드카페 메이드카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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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했다 오우 아 시스템 I will explain a bit about your system. I need your stomach a lot. Oh my stomach a lot! It's not breakfast, so I have a drink. You don't touch to read all the time. Ah, OK. But we don't have a problem. It's different. I think we're just different from the idea. It's different. It's more than it. I'll go. Go! Go! 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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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션 좀 더 오지게 가봄아 가봄아 일본어는 조금씩 알았을까? 좀... 저는 영어는 전혀 말지 않아서 일본어는 전혀 말지 못해요 한국어는? 한국어는? 일본어는? 오케이 지금... 몇 살인가요? 21cm 21cm?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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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為 작성ship 어... 하... AI 뒤에 그래서 이렇게 같은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하고 제가 이것도 하고 모에 모에킹! 모에!!! 하나! 오.. 이ê..코..여러러 모에 모에..쿡... 귀여워! 귀여워! 모에 모에쿡! 아줌 Not 자아레 모엠로에 모엠 pierws 와이 Fen компьют Bath vê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장 시간 지글탐 지글탐 Society 그래 방송에 음발 하 família 이리 간파이 가능한 메뉴 간파이 간파이 모에 모에 간파이 어떠세요? 간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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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한展RA 간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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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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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무섭다 무서워 무서워 어? 어? 마요와나이네! 고마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함미다! 내가 하모니라다! 그러니까 닫으면 안돼! 김치라고 하자! 김치! 김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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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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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있어! 진짜! 한자가에 마루솔짤이 근데 입영때 로타리 다방 그 언니가 생각이 나네. 삼촌 처음 왔는가베 이랬던데 커피자 먹어도 되나 이랬던데. 커피 먹는다고 하면 약국을 틀어먹게. 혹시 거기에 돈 청구하던가요? 아 청구했지. 얼마 얼마? 그때 내 월급이 6천 얼마였나? 그랬던데 커피 한잔 값이 한 2천원 되네. 모르겠다. 기억이 잘 안 난다. 너무 오래전이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자꾸 주인님이래요. 내 쇼팅카마가.